어비스 그랑프리 무한부스터 개인전 한 번 해볼까? 한 팔 정도만 박을까요? 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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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팔 박을게요 올팔 압에 비상한 거 나오면 안 되는데 핵 있는 거 알지? 오우 아 맞다 무부지 순간적으로 아 근데 왜 어려운 거 많이 나오네? 그럼 무카 그러면 한 번 보잉물 한 게 있네요 제가 보고 안 빠지네 잘 가고 우리 다 많이 시켜야 돼요 무부가랑은 이타 많이 시켜야 돼요 근데 어비스 테마도 나온다는 게 무부에서 무부에서 어비스 나오면 뭐 답이네 근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 잠깐만 얘들아 이 뭔데 이 맨 지금 뭡니까 이거 야 이거 이상한 맨 아니야 이거 아 아 아 왜 포 McMahon 포 killing 보려다니냠고 예보우 애 신 어엏 아 그게 또 뭔데 아 아 왜 이럴 어이거 없네.. 아.. 제가 맵 진짜.. 아아아아 맵! 어이힛 어이힛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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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올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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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을 모르겠다 아 아.. 진짜.. 어렵네 진짜.. 아.. 쟤 맵을 모르겠다.. 아 그래 이런 맵 좋아.. 고장이 일정합니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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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바로 라인 사운드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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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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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이번에는 새로온 핸드폰이 이쁜거 같은데.. 블랙이 남은거 같은데.. 오비딕은 뭐 맞으면 자폭 저절로 듣는데 그 자폭이 형은 안 통하고 사람들만 맞아요 라고 자폭인데 본인은 안 맞고 다른 사람들만 맞는다 그랑에서 올리타 시키면 한 100점 정도 주나요 여러분들 1500점 때 만약에 올리타를 시키면 한 100점은 줄 것 같은데 70점 이상 준다고? 70점은 조금만 리타 당해도 주는 것 같은데 지지어 이거 뭐 이상한 그 막 좌석같은거 나오는 기넥 아니야?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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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기넥이다 아 나올것이 나왔다 뒤에 또 야 기도 어디야? 기도 어디야? 이게 차 막 끊기면 괜찮나봐 자 한번 밟으면 아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건 또 다른거네 이거 밟으면 큰일나요 차 빙빙 돌고 완전 담붓네 절대 밟으면 안돼 tercer 지지어 오우 나 오우 스피러워 아이고 진짜 말라고 오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2코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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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빙빙도는 돈 사자 안 나겠다. 해오리 걸리면 부들부들거리죠? 해오리 다 피했죠? 2코스! 좋아! 좋아! 어떻게 해! 으악! 으악! 비싸기네! 손님이 이렇게 잘해! 와.. 아래!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랑프리 못해먹겠네요. 맵 하나도 몰라서 못해먹겠습니다. 오늘의 보도입니다. 이 영상은 오늘의 보도입니다. 이번 영상은 입니다. 오늘의 보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